고 장자윤 씨 사건 관련해서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다가 여러 증언 논란 혹은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도련 해외로 떠난 윤지호 씨가 본인 SNS에 장문에 글을 넘겼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윤지호 씨 얘기가 종종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제보자이다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증명할 것이다 일단 승지영 님 여전히 본인을 공익제보자라고 주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위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지위자가 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그게 잘못된 일로 사위의 행동으로 신고를 하고 나면 공익제보자 신고 때로부터 소급해서 그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당사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도 승지영 님이 이 부분 전문가시니까 윤지호 씨 인터폴의 적색수배 발령인데 현 정부 혹은 우리 정부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왜냐하면 SNS는 올릴 수 있어도 캐나다와 우리 여러 범죄 인도 조약도 잘 맺어져 있을 텐데 적색수배 조치가 왜 안 내려지는지 이 부분이 근본적인 궁금증이거든요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적색수배라는 거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적색수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는 나라도 있고 확보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캐나다는 아마 확보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적의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나라의 어떤 체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무효화만으로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인 인도 조약인데요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범죄인 인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열심히 송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송환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고등법원에 재판했듯이 아마 캐나다에서도 재판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지호 씨 여기까지 오늘 본인 SNS에 올린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애초에 얘기해 들었던 광주 도심 외국인 패 싸움 얘기는 저희가 오늘 준비된 소식이 너무 많아서요 다루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